마포구가 양화진 근대사 백길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백길탐방은 양화진 선교사 묘원과 절두산 순교성지 관람을 시작해 유람선을 타고 선유도를 돌아 상암동 에너지 드림센터를 견학하는 코스입니다. 유람선을 타는 도중에는 잠두봉이 고개를 내민 양화진 성지를 조망할 수 있고, 선상 인문학 강의와 퀴즈 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되고, 참가비는 5천 원, 미취학 아동의 경우 무료입니다. 컬처앤 로드 문화유산 활용 연구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회차당 선착순 40명씩 진행됩니다.